쓰는 과정에서의 그 여러분들의 그 단어의 표현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평가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독해조차도 불가능한 만큼 어려운 어려운 제시문이라면 독해 여부 자체가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제시문 복잡한 문장 구조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물고 늘어지는 훈련들을 해 볼 때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 제시문입니다. 다음 제시문은 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시문은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 역시 인간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지요.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태어난 그 상태 아무것도 더 씌워지지 않은 그 원래의 본질적인 인간 존재의 모습 안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 자유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르트르는 완전한 자유는 무와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야 될 어떤 의무도 해야 될 어떤 일도 없이 그냥 온전히 다 자유로운 가운데 맡겨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얼 하게 될까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할 자유도 있다고 해보죠. 그럼 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정말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대학에 간 제자들을 가끔 만나보면 그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 3월달 4월달이 지나가면 처음에는 선배들도 와서 잘해주고 또 미팅 소개팅도 한다고 하고 여러가지 좋은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중간고사 때가 다가오게 되면 선배들도 다 공부하러 떠나고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남겨줍니다. 고등학교 때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됐고 또 남아서 자율학습을 시켜주는 선생님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학원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께 혼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대학에 가니까 아무도 그런 것을 터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상태에 놓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허무해집니다.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찾아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이 이런 데인지 몰랐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죠. 정말 온전한 자유 안에서 인간은 정말 허무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그러한 상태의 자유는 분명히 온전한 자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 진정한 자유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통해서 삶의 책임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스스로 자유의지로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의 상을 만들고 그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위해서 현재의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선택하는 과정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는 그저 온전한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 스스로 책임지는 자유라는 견해를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르트르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견해는 더 나아가서 타인의 자유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자유만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실존적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정말 허무한 상태에 놓이게 될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나의 자유는 타인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타인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이 자유로울 때 나 역시도 자유로울 수도 있고, 타인과 나의 자유로운 관계에서만 인간은 실존적으로 더 가치 있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 자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타인의 자유, 타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프랑스 지식인들의 사회 참여적이고, 또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처럼 옹호하여 사회에 안가지하는, 즉 사회에 참여하는 이러한 태도를 안가주망이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이 말이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어서 잘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실존주의 체계도 안가제한다, 안가주망 등의 표현이 있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봤을 때 굉장히 의아하게 될 텐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해주면 안가주망은 영어로 엔게이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거죠. 참여한다. 즉, 사회적 관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내 스스로 나를 투사하고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이 사람들의 관계가 의미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미래의 가치, 나의 삶이 더 가치 있도록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가주망입니다. 즉, 안가주망은 인간 실존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사회에 스스로를 투사함으로써 발견해내는 과정입니다. 즉,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선택과 책임에 입각한 실존적 자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점을 사르트르는 주장합니다. 이 내용이 담겨있는 제시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예, 들어가 보죠. 도스토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즉, 신이 없다면 무엇이든 허용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출발이다. 실상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고 그 결과로서 사람은 자신의 내부나 외부에 의지할 곳이 없어 홀로 남겨지게 되어버린다. 그렇죠. 만약에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신의 섬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물학적인 결합 속에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내던져지는 의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 결과로서 사람은 자신의 내부나 외부에 의지할 곳이 없으면 홀로 남겨지게 되어버린다. 아무런 핑계도 찾을 수 없다. 만약에 실제로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면, 사람은 절대로 일정하고 응고된 인간성을 미루어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정론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신의 섬리에 의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은 온전하게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즉, 인간은 결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명공학적인 방법으로 한 인간을 발명해냈다고 해보죠. 그럼 한 인간을 생명공학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다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놀라운 지적능력, 아인슈타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아주 뛰어난 과학자가 될 운명으로 만들어진 생명공학의 산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 존재는 그 존재의 가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지요. 그가 나아갈 방향이 일정하게 응고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과학자가 되어야 되거나 반드시 가수가 되어야 되거나 혹은 반드시 무언가 자기의 직업을 가져야 되거나 하는 자기의 미래가 결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일정하게 응고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